세화일리 삼촌들 노래하자면은 소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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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화일리 여러분 노래 세화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때까지 경로당국이 최고 많은 것 같다 최고 많은 것 같다 건물이 잘 더 좋아라 좋을 수 밖에 없지 최첨단 건물에 이리 막 와장 밥을 300명도 넘게고 동시에 먹어지는 시설이 딱 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리서 줍니다 집에서 밥 해먹을 절을 이뤄서 다 이리서 줘다 우리 이사 오카 이거 방송 나가라면 아이고 맞다 아이고 그 눈에 대해 고찜 안 내리신다 이사들 이래요 우리는 촬영 땜에 밥 세 번 얻어먹었으다 그것만 알게 그렇게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세화일리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창가벌로 1번 흙의사일이라 불러주실 강광철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강광철 우주 공공악 음악 아슬아슬했죠? 네?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거 털대가 아니었다. 위기가 6번이라도 6번. 들리는 거 다 몇 번 말려고 내려놨시다. 나같이 잘 부르는 사람 땡에 부르는 거. 딸리라지지. 안 그래. 형님. 내가 잘못해줬다. 저 원래 취미가 있다네. 낚시. 언제까지 낚시 해놨어? 한 3년 전. 요즘은 다리가 아파. 낚시를 발로 입대가? 아니요. 낚시를 이걸로 해요? 왜냐면 낚시 가면 아자애들한테 다리 뽀사므로 아단지한테. 의자에 앉히게. 의자가 아니고? 한창 땐 고기 낙가가네. 그걸로 뭐 있을까? 낙가가네. 어랭이 낙가당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어랭이를 엄청 좋아해요. 나는 덜 먹어. 집사람. 어랭. 어랭이 잡아놨어. 어랭이 잡아놨어. 각시 행매기제. 어랭이 잡은 건 각시 주고 돔 잡음이 남았고. 우리 강광철 아버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순일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노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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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가 아줌마오로. 다다른 삶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정 박차 최고! 아, 정확, 정확하다. 아까 앞이 실은 홍콩 틀렸을디 이 어른의 신문에 있단 아니, 세경비리단 몰란몰란 딱 그때만 놓쳤거든 아, 오늘 소망이랬잖아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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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랬잖아 노렛냐, 잘냈 수다게 둘인때도 잘 못해보나 잘해보나 고맙소? 그 연세에 그 연세에 목소리도 잘 나오고 박자도 찬찬 맞히고 어머니는 몇 남매 둘 때가? 몇 남? 육남 다 인지 사람 수가? 큰아들은 나 양살고 조곤아들은 부산서 의사 병원이요? 조곤아들은 부산서 아니, 병원 원장이랬어 원장이랬어 원장 무슨 병원? 저, 저... 무신가 못 지는 부산 나 무신 틈 내지, 그라부신 하이고, 하이고 무신가 이러나봐 허리 굳히는 데는 아니고? 입이, 입이, 입이 늦고 와 아, 수술하는 원장 아... 병원도 수술하는 병원 아, 수술하는 데 눈, 눈, 코 똥구멍 허리 허리, 허리 오고 우측지 오고 빼, 빼, 빼 아, 이제 알아 지켜 개나 삼추, 이게 과짝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주로 빼를 고쳐, 빼 수술, 빼, 수술 허리, 빼, 둑지, 빼 혹시... 호꿈이 입 주화 부는 그런 수술도 됩니까? 형, 가자 이걸 어디만, 호꿈아, 용하니만 주워보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죽을 아들만 자랑해 가볼면 또 나머지 건 아들, 똘,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 이거 나중에 다 볼 거나 홈뻔이다, 그냥 인사 없어, 인사 아이고, 야, 얘들아 나 이 텔레비 나와니 서마을 산책 좀 불렀자 너희들 잘 보라이 애착해 한번 해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어방 생각하지 마라 건강하게 너희들 잘 살라 기자 기자 개고개고 놈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라 기자 아주 보라 조경보공, 조경싸공 우리 어머니가 아주 유쾌하고 즐겁고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과, 박수과 날렸던 우리 박수과 설레는 사람 우리 집에 바로 둘러 박수 박수 아기 돌래? 손지? 네, 손지 돌래 사줘. 어디서 살아볼까, 손지? 시에 맞습니다. 그럼 시에 굳이 아기 반주를 가면 과? 버스 탈 그것도. 버스 탈. 버스 탈 감수 탈. 그냥 아들, 손지, 똘, 손지. 아들, 손지, 똘, 손지. 아들, 손지 맞습니다, 아들, 손지. 그 뒤 맨울이는 일날에 가면 안 해. 아이고. 그런데 무슨 걸 내가 시켰을까? 무슨 나한테 팀 사. 나한테 팀 사. 그러면 막 용신나십니다. 고르봐봐. 어. 아니, 너가 고르봐봐. 내가 일려먹고 숙렬에 보러 가라. 아, 개미 저 손지 돌보내 버스 탈. 버스 탈 마시. 운전 못 해보란 마시. 아들, 손지. 아들, 손지 마시 마. 아들, 손지 마시 마. 무사 그쪽 용심을 냅니다. 맨울이 일날에 가보라는 무사, 일날에 가보라. 걔는 나가면서 맨울이 일보내수가. 그런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아기 볼 차, 밭에 갈 차 하면 밭에 가 캤는데 아기 보는 게 굉장히 힘든데. 어디라도 돌래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몇 개, 호나 두 개. 두 개 맞습니다. 개미 용돈, 용돈을 하여 탐실 때 두 개. 네. 맞게 좀. 맞아, 또. 그런데 사실 이 아까운 손지를 또 놈이 손에 키우는 이 어몽이 또 시간이 되고 체력이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스 타면 씰 꺼지가는 건 좀 그렇다. 그럼 이디왕 좀만 잤따 다음 날 갈 거니까? 예 예 예 어 걔나 이디서 자지 말라 걔나 사 없어 걔나 왔다 갔다 오면 그건 무슨 상황이라 이게 마을은 좋고 떠나긴 싫고 손짓 보고 싶으란 저녁에 왕 농자 땅만 가더라도 손짓으로 왔다 갔다 오면 2시 가나 있고 하기에 걔나 힘들게 아니면 개인 기사를 하나 더 아니면 운전을 배워 운전 못 배워 경운기라도 개민 나가 민순을 붙여줄 거야 이분이 운전해 어 호루에 왔다 갔다 하면 2만원 네 내일 붙으려고 어떤 연습해보게 뒤를 값도 2만원 나오게 근데 이 어린이 좋은게 애기들이 안자면 저걸로 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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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행이 애기를 몇 개 질른 줄 알아봐 어쨌든 저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의 똥이 손자 손이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지구야 지우라 잘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머니가 잘 키워주니까 훌륭한 인재로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화내지 마라 다음은요 좀 특별한 순서로 어 어 말태우리 말태우리 이거 말태우리 옛날에 몰크사당 밭도 갈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걸 우리 맹이여멍이 해주켓 맹이여멍이 특별출 특별출연 맹이여멍을 소개합니다 모십니다 맹이여멍 없어 이래 맹이여멍이 나오신다 하하 하이구나 해직 하이구 아이고 소감수다 이리 올라옵소 올라옵소 아이고 올라옵소 아이고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나 동그룹 밥하네 아이고 아까 저 부산 어몽드 병원에 그디 아들 병원에 가 나 동그룹이라도 꿈명하다고 해주세요 아이고 보딘 일하시면 내가 그디가 부산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저디 아들 병원에 가고 이걸 해볼걸 저 병원에 자 조곤아들 캐내세요 이걸 캐내 어머니 뭘 태우리면 옛날에 뭘 키워놨을까 뭘 키워놨을까 뭘 키워놨 근데 어떻게 니 소리 배웁대가 뭘 태우리 소리 소리 누구한테 배웁대가 난양으로 생각해 난양으로 기자 난양으로 걸어먹이는 작곡현 작곡현 자 해보자 몰 때 하는 노래 자 우리 맹이여멍이 만든거라 작곡으로 잘 들어 헤어질건가 몰룩부닥에 제목은 헤어질꾸부가 몰룩부닥에 소완이 산재는 자갈밭이고 지름자갈이라 델티마트 기자 밭 벌려붓고다 한번 밭 벌리는 소리로 밭을 벌려 살까 아이고 오르로로로로로로로로 여리따 아리라라라라 아리라라라라라라 아리라라라라라라뤄 너는 바보구나. 끝났어. 머리 옆에서. 이걸 밭 고란왕. 가랑 씨 뿌령. 이걸 덮고 살아내네. 그걸 법 볼륨. 말들이 그냥 하면 막 살아내네. 어루. 우리 어머니가 이건 우리가 모르는 소린데. 어머니 이거 잘 했다. 이거 어디 녹음 시켜놔도 되는데. 핸드폰에라도 꼭 녹음 시켜놔도 돼요. 건강하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맹이 한번. 어루어루어루어루어루. 진달래 볼뿌부와 피해 여운구나. 가사 recent생판의 선수전약은. 에이, 그리스도 인도로 또 나로 Chicwood. 가사장도 가사장가. 자, 여러분. 그럼 어머니 어디 저 미국도 갔다 왔거든요. 아이고, 우리 올 때면 다 조사했나, 왐쑤 이거. 우리가 다 조사했나, 왐쑤 이게. 그것도 혼두 군데도 아니고 여덟 군데나. 미국 언제 갔다 왔다 갔다. 한 20년 전. 20년 전이. 어디 어디 가는지 기억나, 왐쑤가? 저 미국 카나다. 미국에 있는 카나다. 카나다도 부국 하와이도 가는 부국. 아, 부국 하와이도 가는 부국. 또 어디, 또 어디. 기억나는 거. 부국 하와이. 그 미국 옆에 부국 하와이. 그 밑에 캐나다 하고. 또 어디. 또. 가난해, 가난해. 어디인 줄은 모른디. 학식도 낸 게로만 이러면. 8일, 8일 동안은. 자, 여기도 환불할까 하면. 여기가 진가, 허당금이. 또 환불할까? 그것도 저기, 환불할까. 환불할까? 경기무시고 들어갔는데. 나 이제 무슨 말 걸어서. 저, 체험을 들어갈 때 세멘투 침. 세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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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멘. 큰 건물인데. 밤인데 나는 왈랑질랑. 왈라, 왈라. 불이 알롱달라. 왈라, 왈라, 왈라. 들어간 거나. 아주 뭡니라. 아이고, 이것들이. 막 핫도 치고 있어. 핫도 하고 막 눈을, 눈 늘고 막. 카지로, 카지로. 외국 사람들을 막 노려보는 듯이 또 배끌어서 노래하는 듯이나. 백원짜리 하나, 두. 백원짜리. 두루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루. 살살, 살살, 살살. 또 백원짜리가 다른 곳이. 찰라, 찰라, 찰라. 아니 그것이 두 년에. 만 원에 지 돌만큼 못한 거냐. 웃고 다니려면. 아, 된 만 원. 막바랭을 타버린 다 기계가 먹어불러 놈이 기계에서 돈이 찰찰찰 나오고 아 이러면 나 기계는 만 원을 받고 돈을 옮기고 옮기고 소식은 없고 이 구간이고 저 구경이고 밭이 뭐하는 듯 하든가 하면 참 재미나고 설마 큰일 났죠 이제 가금도 난 그런 게 홀로 난 기억들어 네 어머니 젊으신 한 그때도 갔다 온 줄 이제 가려내지 못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잘 냈어 잘 냈어 어머니한테 건강하고 노래도 자주 불러 먹제야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어색 풍은 나 고맙습니다 아들 5세 똘 6세 아이고 고생했수다 그거 다 키우지 내놔 그 아들 혹은 똘들 이름 한 번씩 불렀죠 열 논명 시 시작 시작 김민자 큰 똘 김 민자 민자 그 다음 큰 똘 육십쏠 그 다음 큰 나돌은 58세 큰 나돌은 58세 큰 나돌은 58세 김승원 안 둘째는 김승표 김승표 56세 김승민 김승민 세 번째 아들 54세 54세 아버지가 2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다음 다섯 번째 다음 2차 똘 52세 53세 53세 연년생 나왔습니다 드디어 연년생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다음 그다음 4차 아들 아들 52세 52세 생년생 동생 해보니 몰라 아유 꼬럽게 말도 못해 멀리 association 저번 낳아서 decisive 양 takich 창 장기아용 아직 안 갈까요 36세 5시 막 이렇게 쥬아용 red ounce 아이고 이거 통장 막창 이름 김승훈 대놔 김수근. 네. 봉급기 300만 원 넘게. 봉급기 300만 원 넘게. 수민이 잠깐 가라 빨리 크게. 11매 중에 다 폴고 호나 막둥이 남았어. 식품회사 팀장이고 월급도 완전 하얗타고. 장계문에 대한 연락 줍성. 박수. 박수. 아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장. 07차.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당 넘어가는 청주 서가는 늘 몰라 세월아 까지를 말아라 세월아 까지를 말아라 감사합니다. 분영회 이번에는 특별 무대 농사일 할 때 부르는 소리 이번에는 검질매는 소리 안 먹어야 드러나오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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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야 울시고 타는 것은 요 놈이 봄바람아 그러지 보들가지 자꾸서 잔식해도 난 눈이 많이 오고 서산에 해비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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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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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highly 오늘 이 자리에 한 operار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 있는 우리의 그 마을 향우 에서 내년 천만 원이라는 기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을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매일 수I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짜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진짜 좋은 마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 이장님과 함께 만세를 내시겠습니다. 우리 세화일리 만세! 고맙습니다.